모바일 액션 카드 게임 도탑전기의 사전 예약이 실시되며 푸짐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도탑전기는 영혼 없는 단순 전투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영웅들의 표정, 최고의 성우진이 참여한 목소리 연기 등 생동감 넘치는 전투 액션과 섬세한 표현으로 극강의 전투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인데요. 2014년 아시아를 리흔든 도탑전기는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는 유사 장르 게임들과는 다르게 간편하고 쉬운 조작법을 채택해 부담없이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사전 예약은 정식 서비스 전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는 2만원 상당의 패키지 아이템을 증정한다고 하는데요. 게임의 사전 등록 소식을 SNS로 공유할 경우 패키지 아이템 교환 신청 또는 백화점 상품권을 의무화할 수 있는 포인트 증정 및 게임 출시 2주 후 각 서버별 경기장 랭킹 1위에게 아이패드 에어 2를 지급한다고 하네요. 손끝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스킬 연출로 눈길을 사로잡은 도탑전기 특히 헝그리 앱에서도 12월 중 도탑전기로 재미있는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